안녕하세요. 김형편입의 생물강사 이동민입니다. 네. 일반화학학을 치고 있는 김홍영입니다. 네. 선생님 벌써 7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의학계열 편입을 준비하는 소위 메디컬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또 이 영상 보시는 학생들이면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잘하고 있죠.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강사 개인의 어떤 커리큘럼 소개하는 그런 상투적인 얘기 말고 우리는 좀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좀 제목이 약간 어그리시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그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 이제 데드라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타까운은 그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잘못된 길을 이제 걸어가는 바람에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 보여. 학원에서도 보이고 왔다 갔다 보이는데 아 안타까운 거야.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만약에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은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새로운 얘기인데 아 근데 정말 그거는 이제 아니 정말 이거는 진짜 강사들의 어떤 개인 홍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만약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봤을 때 보통 인원의 양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데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수능 때처럼 뭐 교보문고 가서 그냥 딱 문제집을 이제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막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제 준달 일반 학책이 좀 유명하긴 한데 그 책 같은 거 이제 뒤에 이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풀고 이제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네. 워낙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 이제 1년 반 정도 아 보니까 컨텐츠가 너무 없다. 애들이 공부할 만한 소재가 너무 다양하지가 않다. 아 그래서 심지어는 워낙 없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너무 유형이 다른데 아 실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진 연습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자 기출문제는요 객관식 문제가 베이스야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형태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던 아니면 약간 초론 형태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던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끔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학교에 있기도 하지만 주관식 문제가 다 정답이 딱딱딱 떨어지는 역시 단답형 문제에요. 논술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 편입시험 일반학은요. 이 문제들과 유사한 것은 미국의 AP나 아니면 MKC나 아니면 미국의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올림피아드 문제들 그런 게 오히려 더 유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출원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MDP죠. 미트 니트 피트. 그럼 생물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 정도는 대학 교수님들이 오늘 바쁘시기도 하시고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 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일의 연장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자료를 쓸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험생들은 그런 걸 잘 알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너무 독특한 거야. 역시 기출문제가 오픈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기출문제를 모르니까 지금 줌달 문제 계속 풀면서 지금 내가 일반학 고독점 나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택도 없죠. 당연히 MDP 문제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쪽 형태의 객관식 문제 많이 연습해야 되고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방향이 그쪽이 아닌 친구들. 너무 많은 거야.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연고대 20계열 같은 그런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연고대 20계열은 좀 기출문제가 좀 많이 복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의대 쪽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콘텐츠로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해요. 다르다? 다르죠. 아 연고대 자연계열은 줌달 문제만 풀어도 돼. 상관없어요. 거기도 객관식 문제 연세대 객관식 15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 15문제가 변별하게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냥 화학 혼자 공부해도 맞출만한 그 정도의 문제들이니까 연고대 학생들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연습문제 풀어보고 그 단원별로 한번 쭉 정리해보는 괜찮은데 의학계열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치 수능 준비하는데 내신 공부하고 있는 느낌?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내신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아마 지금 모니터 뒤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뭐 문제를 어떻게 구하나요? 책방 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생물은 이대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그냥 이제 생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즉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라는 것을 좀 자유롭게 좀 보일 수도 있고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면은 서로 이런 곤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대학이 잘못한 거야. 그치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은폐 은폐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당연히 저희들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연고대의 유공계열이나 이쪽은 오랫동안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 그만큼 준비하는 학생도 많고 해서 꽤 많이 이제 복원이 됐는데 의대는 사실 좀 많이 그렇지가 못하죠 사실. 근데 그나마 어쨌든 김연표님에서는 어쨌든 어깨 1위니까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베일이 좀 벗겨지고 사실 작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이제 정보를 저희들은 먼저 좀 입수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화학은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 문제에 대한 어떤 다른 다양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면은 결국 생물은 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전통적으로 기존에 일반 생물학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적당히 양을 추가라는 소위 얘기하는 전공 생물학이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것들을 발췌식으로 약간 특강 형태로 약간 살을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뼈저리게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화학과학원은 정반대다. 여기 있는 이슈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양을 좀 더 많이 늘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실은 합격이 힘들지 않을까. 보통 생물학 하면 캔벨 많이 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필수긴 해요. 사실은. 그럼 캔벨 로는? 만으로는 안 된다. 그냥 물론 이제 메디컬 쪽은 워낙 대학이 다양하니까 일부 대학은 가능한데 사실 그 일부 대학만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은 사실 드물잖아요. 우리가 MDP 수업을 좀 해왔었잖아. MDP는 캔벨만 완벽하게 봐도 충분하다. 아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이 늘렸는데 거기가 나오는 것만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의가 편했지 사실은. 아 캔벨 이외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있지만 그게 좀 뭐랄까 뻔히 보이네. 아 나오는 것만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MDP 준비하는 학생들 알 텐데 MDP 준비할 때는 다들 학원 강사들 컨텐츠가 다 그래서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들 그 정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제 다 시장에서 다 향성돼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MDP 생물학이 따로 있었겠네.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MDP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기 왔을 때 당황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 이거 편입은 안 되겠다라는 거지. 편입은 막말로다가 교수님이 한계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냥 교수 마음대로 그냥. 나 그냥 이거 낼 건데? 이런 약간 느낌? 근데 모르겠어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 아 근데 선생님 그 정도는 뭐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만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솔직히 뭐 만점 받을 필요는 없긴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고 지금 분위기가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알겠지만 급격하게 메디칼 쪽 편입에 문의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메디칼에 있는 학생들. 자기가 의대생인데. 자기가 수의대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예 그냥 틀리면 되겠지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좀 뚜렷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풀고 있는지와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대로 가면 된다는 확실한 어떤 느낌이 없으면 그럼 이제 지금부터의 우리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아마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야 이제. 화학은 역시 기초 문제에 맞는 문제 풀어봐야 된다. 누가 뭐래도 MDP는 다 풀어봐야 돼요. 물론 그건 맞아. 피트에서 진짜 고난이도. 정답률 20% 이하의 문제가 매해 한 두세 문제는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와. 그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풀어도 되는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문제들은 풀어봐야 되는데 근데 피트에서 다 막무가내로 MDP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안 봐. 그런 일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 합격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잖아. MDP 문제 풀리는 게 맞겠냐 안 맞겠냐. 하나같이 당연히 풀려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 풀려도 어디선가 다 구해서 푼다. 그렇죠. 선생님이 안 해줬으면 다 구해서 풀어요. 그럴 판에 그냥 내가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로 다 풀어놓기도 했고 연도별로 다 다 해놨어. 피트 문제 다 풀어놨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필요한 문제들은 다 콘텐츠로 만들었죠. 해야지. 그리고 이제 MDP 말고 좀 더 단순한 직 형태 문제들이 우리는 이제 마땅치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구해서 그걸 풀 수 있게끔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김원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옆에서 항상 보니까 거의 뭐 몇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거의 뭐 시험 형태이건 숙제 형태이건 아마 지금 진도 나가는 동안에 나간 문제만 해도 거의 수백, 수천, 뭐 어느 정도는 제가 감안을 못했는데 한 번 세 봤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와 워크북에 있는 문제 그리고 모의고 계속 시간마다 시험 본 거 다 해보니까 한 3,500개 정도 그래서 한 4,000개 정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기존의 김원현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들이 있냐 뭐 다 맨날 수업시간에 강조하시는 얘기실 테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 문제가 어디 있지? 난 문제 별로 없는데 하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가. 원래 예전에는 여러분들 중앙교탈,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콘텐츠가 많았잖아. 출판사마다 문제집이 있었고 선생님마다 문제집이 있었고 이런 정보요사도 많았고 내가 골라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가 많았는데 이쪽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없죠. 풀고 싶어도 없어. 원래는 내 수업 듣는 애들도 내 문제 다 풀고도 더 구해서 풀어봐야 돼. 그렇죠. 그 정도 욕심이 있어야지. 더 풀어야지. 근데 더 풀만한 문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하다가 어차피 많은 문제에 풀릴 겸 또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할 겸 그래서 해설지를 다 받았죠. 지금 수업 수업에 풀자는 문제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해설지를 다 해킹해서 물론 아주 친절한 해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봤을 때 왜 이게 정답인지 알 수 있게끔은 해놨으니까 그래서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 하고 앞으로 풀 문제들에 그런 문제들은 한 번씩은 다 구해봐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수험생활은 괜히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고통스러운 수험생들한테는 항상 유혹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그런 거는 쓸데없어. 굳이 네가 그런 문제까지 하면서 고통 받을 필요는 없어. 라는 살코한 속삭임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속삭일 때 장담하는데 합격할 수준 합격한 친구들은 전혀 그런 목소리에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더 구해봐요. 우리 다빈이 그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업로드 돼 있죠. 그쵸? 아직 김용페이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또 올라가서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 아 계속 더 더 더 더 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김용편입의 차태라서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는데 너무 솔직히 이제 정말 뭐랄까 전투적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학생이 옳았다는 것을 그 학생 스스로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제 컨텐츠만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풀어봐야죠. 근데 이건 정도는 베이스다. 이 정도는 기본이고 어쨌든 기출문제에 맞는 컨텐츠는 제작을 해놨다. 라는 걸 좀. 좀 있다가 또 실물을 보여주실 거죠. 그렇죠? 보여 드려야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게. 저도 이 강의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보통 생물학 하면 기본 생물하고 심화가 그냥 다 일반 생물학을 약간 구분해서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 생물이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싶기는 해요. 일단은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어느 정도는 전형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학원에 설명이 많았으니까 아신다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재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는 이제 정식 이제 뭐 생화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실제 쓰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말을 안하는 대학이 진짜 무서운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애매하게 쓰잖아요. 뭐 의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생물을 이제 소양을 평가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열어봤더니 전혀 아닌 거지. 어 근데 생화학이 나 대학교 때 생화학 들었거든. 그치. 어 그때 생화학 하면 다 분자 뭐 약간 다 유기내용도 들었고. 유기내용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막 관련 학과 학생들도 아실테지만 생화학에는 학문이 교재도 되게 다양하고 과에 따라서 쓰는 교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생화학하고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생화학은 다르다. 리디컬 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생화학책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레닌저 생화학책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도서로 레닌저 생화학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재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를 이제 복원해서 보면 레닌저 생화학에서 냈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당국대도 마찬가지였고. 어? 이거 애들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런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모르시면 좀 안타까워요. 난 생물학은 캠베리였거든. 그치 원래 캠베리 중요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고 좀 더 억울을 끈다면 택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이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몇 년 전이면 아유 그건 뭐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학생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변별력에 크게 영향을 내면. 요즘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메디컬 학생이면은 의대에서 생화학을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를 해요. 정말 혹독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 정도의 학습이 된 학생들이 편입시험을 준비한다? 어우 이미 경쟁적으로 너무 우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의대 교수가 내는 편입시험의 스타일을 이미 연습을 한 학생들인 거지. 얼마나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할만 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전공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를 애써 외면한다.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 넘어가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가혹한 경쟁을 이겨내는 건 힘들지 않을까. 안 해도 돼가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랫동안 MDP 강의만 하다가 이제 김형 편입으로 와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조금 뭐랄까 뜨끔했던 게. 뜨끔? 왜냐면은 저도 사실 MDP 10년 동안 강의를 할 때는. 그쪽에 이제 주로 나오는 건 사실 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바삭한데. 저라고 뭐 지구상의 생물을 다 알았겠어요. 아니었겠죠. 세상에 강사인데 10몇 년을 했는데. 기출문제를 봤는데. 오씨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스스로는 너무 뭐랄까. 충격이었고. 작년에.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 막 찾았죠. 열심히 찾았더니. 아 이제 이런 데서 다 나오는구나. 저는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누군가는 그걸 다 하고 있었느냐.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2차 쇼크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기존에 메디컬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뭐 같이 학교 공부한 걸로 하고.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결론은 이제 사실. 확률게임에 이제. 도박에 이제. 동전을 던진 것 같던 거죠.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혹은 특강 형태로. 그거는 뭐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 힘드니까. 요정도 하고. 나오면은 맞추는 거고. 안 나오면 뭐 나만 틀리는 게 아니겠지. 라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배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이건. 정말 단언컨대. 어깨 최초에요. 어깨 최초. 그 누구도. 랩니저생학책에 대한 통강의를 한 적은. 저는 없는 걸 알고 있고. 그거 더 중요한 건 강의뿐만 아니라. 그거를 어. 정확히 매칭시키는 콘텐츠도. 없었다라고 저는. 자신이. MDP를 포함해서요.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변별력.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내가 이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뭐 요즘에 논란되는 용어지만. 킬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화학의 어떤 문제 이슈가 있다면. 생물은 결국 양이시고. 내가 양을 이 정도를 커버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점수도 그만큼 밖에 안 나오고. 그 점수를 가지고. 요행이. 합격을 기다린다. 그거는 수험생의 자세도 아니고. 강사의 자세도 아닌 거죠. 그러게요. 네. 화학은. 확실히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스스로가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생물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짜릿한 쾌감을. 얻는 거죠. 어. 왜냐하면. 생물은 알면 푸는 거고. 알면 맞추는 거고. 틀리면.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여기서도 조금 이제.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자면. 직업윤리 관점이. 직업윤리. 제가 학원 강사인데. 학원 강사도 직업이죠. 저 나름대로 뭐. 저도 자식이 있는. 한 가족의 아빠로서. 나름 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를 이제 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놀랬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강의를 안 한 것도 나오고. 자 좀. 못된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못된 게 굴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기출문제를 학생들은 안 보여주면 돼요. 학생들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아. 내가 수업한 내용이. 예를 들어 이만큼이야. 그러면 내가 기출문제를. 그거에 맞춰서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생들 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지. 어. 그렇구나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있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후에는 연락 안 하잖아.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걸. 아예 모르게. 그렇지. 그런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와도. 아. 요번에는 새로운 게 나왔구나. 그런 생각들은. 어찌 보면. 제가 이 강좌를 만드는 것도. 절대 쉽지도 않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절대 쉽지도 않았고. 저 자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나이 먹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렇게. 근데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제가 굳은 마음을 먹은 이유는. 학생들한테. 제가 적어도. 제 컴퓨터에 있는 기출문제는.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그걸 보여드릴 때. 뜨끔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내가 부끄러움이 안 되잖아. 맞아요. 학생들은 까먹을 수 있지. 학생들은 이제 뭐.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내가 모르는 걸. 학생들한테. 야 이런 문제 나왔는데. 말이야. 야 어떡하냐. 나 못 본다. 이럴 수는 없잖아. 공감되는 게. MDP 수업할 때는. 핵화학이나 양자육학은 시험 범위가 아니었거든. 그냥 10년 동안 그 수업을 해본 적은 없죠. 근데 열어보니까. 나와. 조금이라도 나오죠. 그럼 이제 해야지. 응. 근데 예를 들어 조금이잖아. 아 그렇지. 나쁜 마음 먹으면 솔직히 은폐 은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온 적 없다. 뭐 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틀어도 괜찮아. 뭐 괜찮잖아.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애들 시험장터 갔을 때. 헐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안 배운 거야. 그 느낌은 없어야지. 그렇지. 그 느낌은 없어야지.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강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을 무조건 합격시킨다. 그건 거짓말이고. 최초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합격하면 티오가 안 맞는데. 해야 될 최소한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제 보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죠. 그거를 이제 얼마나 소화하는지는 꿈 우리 학생들이 해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아마 모니터 뒤편에. MD쪽 그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MD나 피트가 워낙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MDP를 수업한 강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공 생물학 내용이 MD도 있잖아요. PT도 있고. 편의별도 있는데.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MDP쪽 강의를 듣는 걸 제가 뭐 잊어서 하지 마라. 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무래도 추론 관점. 아무래도 MDP는 추론이 중요하니까. 관점이라면은. 편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식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좀 더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만약에 MDP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정직하게 편입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은. 물론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일반생보다 양이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 안 된다. 정말 각오를 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잊으면 안 되지. 이 정도 각오가 안 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뭐 의대편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좀 너무 그건 어린 생각이에요. 따라서 강사가 정말 작정하고. 이렇게 힘들게 콘텐츠를 만든 것은. 같이 고생해보자 라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어보자 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대신에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모든 기출문제를. 자신감 있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고. 시험장 가서 짜릿할 것이다라는 거야. 대신에 그 짜릿함을 느끼려면은. 정말 입을 안 물고. 양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절대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들이. 화학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생물은. 어? 이거 유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나왔구나. 짜릿하다. 그렇죠. 라는 걸 느낀다면. 화학은. 뭐. 혼자 공부하든.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든 상관없이.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들은 다 어디선가 봤던 문제일 수. 아. 한 번씩은. 그 소재는 봤던 소재일 수 있어. 어. 그리고. 어. 문제도 풀 수도 있을 거야. 중요한 건. 타임어택이에요. 맞아요. 화학은 오히려 이제 타임어택이야. 맞아요. 실제. 한 번. 그 특히. 그 당국대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당국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화학 30문제. 생물 30문제. 생물 30문제. 시간은? 80분. 쉬는 시간은? 없어. 근데 이제 아니. 잠깐만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물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어. 근데 선생님. 제 아는 누구는 당국대에서 생물 시간이 부족했는데. 화학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화학을 정말 정말 타임어택하는 연습을 해야 생물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생물은 사실 타임어택이 아닌데. 화학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바람에. 생물에서 아는 내용을 탁탁탁 찍어서 못 나오는. 눈물이 범범범범벅 나와 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거든. 그냥 진짜 화학은 정말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 뭐 당국대 뿐만 아니라. 원광대도 약간 그러하고. 맞아요. 다른 데도 약간 그러한데. 어쨌든 1분 안에 거의 한 문제씩은. 맞아요. 끊어놔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본 소재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다 봤던 소재인데. 이 형태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교수님들 어디선가 문제를 따오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면. 한 번씩은 다 봤던 문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풀어봐야 돼. 기계적이 돼야 돼. 시험생들. 난 누가 뭐라고 해도. 화학은 양치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화학은 양치기 해야 되고. 많이 풀어봐야 되고.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딱 봤을 때 이 풀이법이 한 번에 기억나야 돼. 맞아요. 그 형태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7월 달부터 이제 타임허택을 기획하고 있고. 계속 30문제 시간 내에 풀고 풀이하고. 30문제 시간 내에 풀고 풀이하고.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보다는 제 컨텐츠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죠. 그래서 워크북을 퍼펙트 약간 추론 문제. 그리고 컴팩트 완전 지식 형태 문제. 하고 그 다음 단풀까지. 그래서 여기는 문제들은 다 정답과 해설지를 좀 구성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 이외에는 다 정답과 해설지를 구성했고. 요 이외에도 매 시간마다 시험 보는 것들까지 해서. 그래도 혼자 공부하기 좋게 기획을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콘텐츠 정도는 한번 다 풀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접해보지 못해도. 알았다면 한 번씩은 다 풀어 보지 않을까. 그럼 기출 유형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특히 이쪽은 고신대나. 아니면 약간 지식 형태 문제 나오는. 대가대나. 그쪽 문제는 이쪽과 비슷하고요. 아니면 당국대나 원강대나. 약간의 추론이 섞인 문제는 저쪽. 이게 비슷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 풀어 봐야 되요. 이것저것 다 풀어 봐야 되고. 아까 전에 저랑 비슷한 이슈인데. 만약 이제 mdp 공부를 하셨던. 특히 피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치. 피트 공부를 했던 학생들. 편입 쪽으로 발을 담글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퍼펙트 워크북하고. 단원별 초론은 안 풀어도 돼요. 어차피 이건 다 초론 문제. 실력을 쌓는 거고. 예. 그래서 피트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건 충분할 것 같고. 대신에 지식 형태 문제. 컴팩트. 반대로 피트에 안 나왔던. 그렇지. 지식 형태의 약간. 국소적인 소재들.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좀 풀어 보고. 완전 구석구석 있는 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줌에 불꽃 반영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중학교 2학년 때 몇 턴. 편입이 또 그런 게 있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니까. 봐야 되는 거지. 하고. 타임어택. 그리고 mdp 했던 애들도. 타임어택을 해야 돼. 그때 푸는 거와 결이 달라. 그때는. 얼마큼 빨리 떠올리고. 그걸 연습할. 뭐. 수식을 만들어서. 풀어내갈 수 있겠냐. 라는 건데. 이제는. 명제 보자마자. 눈치껏. OX가 떠올라야 돼. 그래야 1분 안에 풀어. 그래야. 당국 때 30문제 풀고. 생물도. 다 푸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또. 화학이라는 생물이 또. 편입이 오는 거죠. 비슷한 점이. 그리고 기계적이라는 표현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적인 훈련. 기계적인 암기. 정리. 맞네요. 이런 것. 어쨌든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충분한 시간을 느긋하게 가지면서. 어떤 막.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화학은 이제 그런. 내가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풍랑이 못하는. 내가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아. 이거는 맞는 말이지. 아. 이건 틀린 말이지. 탁탁탁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화학도 비슷한 게 있어요. 맞아요.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결국에. 뭐.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죠. 합격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똑바로 해야 돼요. 방향은. 제대로 해야 돼요. 잡아낸다. 정말 뭐랄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게. 좀 부담감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제. 상반기면은 모르겠어요. 상반기면은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왜냐면 당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야.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떤 얘기가 되게 달콤하게 들려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건 너무 꼰대 같은 얘기지만. 대한민국 의대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려면은. 생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결론은 굉장히 심플한 결론입니다만.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 좀 불안하다 라고 하면. 한번 뭐 개별적인 상담을 하고 괜찮아요. 상당히 뭐 그런 게 많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왔다. 괜찮겠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방향 못 잡겠다. 언제든지 상담을 하면은. Q&A 올리면은. 잘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들이 많은 내용들이.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공부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며요. 이런 저런 고민들이 또 개개마다 다를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Q&A 게시판을 통해서 이건. 현관 캠퍼스를 경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의외로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사실 편입 쪽은.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정확한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어저께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요? 라는 상담을 한 명 했거든요. 전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세게. 좀 다그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빨리 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 정도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문의 주시고요. 어쨌든 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